건강검진을 하면 맨날 안 좋게 지표가 나오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지팡이 짚고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든 거예요. 주비스에서 기기를 30분만 받아도 800g도 감량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. 아 확실히 주비스만의 뭔가가 있구나. 180도 달라졌어요. 요즘에는 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주비스는 진짜 나에게 없어선 안 돼 조력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